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의항부가 오는 9일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에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해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에 6천 가구, 광역시와 시도에 4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기초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할 계획으로 입주 신청은 대학 소재지의 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의 일반 가구 대학생을 포함했을 뿐 아니라 입주 기간도 최장 6년까지 연장되고 다가구 원룸 이외에 보증부 월세주택과 오피스텔까지 포함해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주거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